1, 2, 3, 4 첫방 비추거리 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는 정말로 말려 짓궂은 장마는 나에게 맡기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구요 이름 뭐야 모두 뭐야 양파랑 뻑뻑뻑점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부끄럽죠 오빠 오빠 나는 인기만 더 짱냐 전방 비추거리 둥절 빙글빙글 모두가 정신이 없네 짱구는 태... 2 hours la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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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hours later 3 bis ho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